관리가 용이하고 부피도 작고, 만들기도 쉬운 게 면탐폰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면생리대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갖고 온 면생리대 때 이렇게 생겼고, 타월 느낌이에요. 수세미 아닌가요? 몸 딱 하면 느낌은 되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안 써봤었고, 또 매번 그걸 빨아야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꺼렸었는데, 3개월 정도 면생리대를 쓰고 나니까, 생리통 증상도 완화됐고, 그 사이클도 돌아온 것 같아요. 라이너는 끗물이랑 분비물 있을 때, 얘는 엄청 얇아서 말리면 정말 금방 말라요. 저희 제작진들 해외로 촬영 가면 전부 다 이거를 갖고 와서, 방에 이렇게 다 말려놓고 쓰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 듣고 처음 봤어요. 최근에 샀어요. 북틀째 같은 날은 좀 못 입고, 끗물에 생리대를 차기는 너무 싫은데, 그냥 팬티만 입지 않니 찝찝한, 그런 상황에는 입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비쌀까? 특수 소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세요. 세 장만 사도 1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육체노동하는 여성이나, 오래 서서 장시간 일하는 여성들일 텐데, 그분들에게 접근성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게, 뭔가 체내 안에 삽입한다 그러면, 실제 해보지 않아도 얘기만 들어도 나 거부가게 좀 있잖아요. 심리적 거리감이 없다 보니까, 편하겠네 하고 구입하기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진짜 그냥 천이에요. 이렇게 접어서,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얇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말리면 되거든요.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완벽한 게 면탐폰 아니겠느냐라고 만들기 쉽고, 그리고 관리가 쉽고, 그리고 일단 얘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세트 다 구매하려면,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들어보자. DIY 뭐 탐폰 만들기 뭐 이렇게도 있고, 구글에 하우투메이크 뭐 우울탐폰 이렇게 치시면, 거기 이제 동영상이 많이 떠요. 학교에서 그냥 재량 시간에, 뭐 이런 거 해보면 저는 아이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고, 굳이 안 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있구나. 정말 필요할 때 뭐가 없으면, 이런 방법이라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다에 나는 스펀지 탐폰이에요. 탐폰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넣으시는 거예요. 얘는 좀 빡센 게, 이제 물에 젖으면 좀 약간 불어요. 빨때 조금 이제 부피가 엄청 커지죠.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까진 아닌데. 자기 몸에 맞게 잘라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더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가 제가 모으니 엄청 많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떤 공간을 갔을 때, 거기 화장실을 가면, 비누도 있고, 휴지도 있고, 다 그거를 무료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 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근데 막상 거기에 생리대를 비치하겠다고 하면, 왜 여자들 생리하는 걸 우리가 세금으로 해줘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화장실을 밖에서 안 가니까, 내 세금으로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진 잘 않잖아요. 너무 또 단어가 낯설다 보니까, 좀 이해하고 받아들은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